아시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로, 과거부터 실크러디의 주요 오아시스 도시로 발달했다. 세계에서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 수록되어 있는데, 543개의 건물이 힌테리석으로 치장되어 일렬로 늘어서 있으며, 도시광장의 약 450만 제곱미터가 힌테리석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로, 국토 중남부에 위치한다. 도시 남쪽에는 이란과 접경하는 코페트다크 산맥이 동서로 뻗어 있고, 북쪽에는 카라쿰 사막이 위치해 있어 사막과 거대 산맥 사이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북쪽에서 부는 강풍이 강할 경우, 먼지 폭풍이 일어나기도 한다. 도시명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랑의 도시라는 의미다. 실크러드가 융성하던 시기 아시가바트는 중요한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2012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수도 아시가바트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전체 인구의 약 12.7%인 약 86만 명이 거주하고, 인구 성장률은 2.18%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식 인구 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석유가스 채굴업이 가장 중요하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인 아시가바트의 경제는 주로 제조업, 금융 및 광범위한 상업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가바트와 인접한 교회 지역에 약 40여 개의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위치하고, 중소기업의 수도 꽤 많다. 아시가바트에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관문인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차를 통해서도 입출국이 가능한데,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는 이란, 카자흐스탄 등지로 이어져 있다. 이 밖에도 주요 교통수단으로 택시, 버스, 트롤리버스, 미니버스 등이 있다. 1. 기후와 자연환경 아시가바트는 국포의 남북에 걸쳐 분포하는 카라쿰 사막의 남쪽에 위치한다. 도시의 남서쪽 지역은 이란과의 국경을 이루는 코페트다크 산맥 인근에 위치하여 고도가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해발고도 200에서 250미터에 분포한다. 코페트다크 산맥은 백악기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아시가바트의 집안은 중생대 쥐라기에 형성되었으며, 신생대 제3기에 사라진 고대의 바다 파라테티스의 해저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아시가바트 도심은 1948년 대지진 이후 재건된 것이다. 사막에 위치하지만,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녹지가 많은 편이다. 2013년 아바다시와 병합하여 아시가바트 서부의 대규모 공업지대를 포함하게 되었다. 도심은 아시가바트 동부에 위치하며, 서부는 농업지대나 공업지대로 활용된다. 아시가바트는 대체적으로 사막기후에 속한다. 여름이 매우 덥고 건조하다. 평균적으로 여름에 고온건조, 겨울에는 한륜건조한 날씨로, 겨울에는 영하 1도씨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38도씨 이상까지 올라간다. 여름의 평균 기온은 32도씨 정도이며, 보통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이다. 겨울의 경우 평균 온도는 14도씨로, 1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지속된다.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은 38도씨 정도이고, 강수량은 월 10mm 미만에 불과하다. 2015년 6월에는 47.2도씨를 기록하기도 했다. 겨울에 강수가 발생하긴 하나, 그 양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강수가 3에서 4월에 발생한다. 가장 좋은 달의 평균 기온은 3.5도씨 정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가끔 영하의 기온을 기록할 경우,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재해 및 환경 문제 아시가파트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1948년 10월 6일 도시 인근에서 디히터 규모 7.3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피를 입었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크지만, 이 재해로 인해 약 1만에서 1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진 희생자를 주모하기 위해 매년 10월 6일에 아시가파트에 있는 기념비에 헌화식이 진행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깁장무스크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주모식을 개최한다. 2. 역사 투르크메니스탄 대부분 지역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제정 러시아, 20세기에는 소비에트 통치 하에 놓이게 된다. 도시가 처음 설립된 것은, 1881년으로 러시아 제국의 군대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진군하여, 국경 수비대를 배치하고, 철도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 형태의 도시가 처음 수립된 1881년부터,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할 때까지, 아시가파트는 러시아 제국 자바이칼주의 행정중심지였으며, 1918년부터 1925년까지는, 투르크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의 투르크메주의 행정중심지였다. 1925년 2월 투르크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유명한 볼셰비키인 파벨 폴토라치키를 기려, 도시명을 폴토라치크로 바꾸었으며, 1927년 2월에 현재의 지명인 아시가파트로 변경하였다. 도시가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기계는, 소비에트 통치 시기에 추진된 5개년 계획이다. 이때, 아시가파트에는 풍부한 면화를 이용한 섬유산업과 식료품공장, 각종 제조업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1948년 10월 6일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곳곳에서, 진도 7월 10일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하여, 아시가파트 시의 90에서 98%에 이르는 거에 모든 건축물이 붕괴되는 참사를 겪었다. 일부 기록에는 도시 인구의 50에서 60%인, 약 6만에서 11만 명가량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오늘날 아시가파트 도심은 대지진 이후 재건된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구르반골리 베려디무아메도프 대통령은, 아시가파트 도시 수립 14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3. 도시구조 및 행정 아시가파트는 주의 권한을 지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자적인 행정단이다. 아시가파트는 총 7개의 구르로 나뉘며, 바그티아를리쿠, 베르카라를리쿠, 샨디벨쿠, 아르차빌, 아바단쿠, 루카바구, 코펙트다그쿠로 구성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9년 아시가파트 수도 내 스마트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아시가파트 시티다. 이른바 도시내 도시의 개념으로, 여기에는 각구 청사 및 기타 정부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대한 주거지구 겸 상업지구를 지향하는 아시가파트 시티에는, 약 3,000명의 학생들을 위한 4개의 중등학교, 1,200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4개의 유치원, 마야쿨리바의 이름을 딴 투르크멘 국립예술학교, 다나타르 오베조프의 이름을 딴 전문음악학교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아크오이라는 투르크멘 전통 가옥을 모티브로 한 시설물이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건설 예정이다. 4. 사회와 문화 교육과 연구 오늘날 아시가파트는 투르크멘 이스탄 내 명실공의 교육 중심지로, 막틸굴리 투르크멘 국립대학교, 투르크멘 국립의과대학교 등 여러 고등교육기관이 소재한다. 이 밖에도 군사연구소, 해군연구소, 국경경비대연구소, 국가안보연구소, 내무부 등의 5개 군사 아카데미 등도 수도에 위치해 있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도로 모인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후원하는 국제학교들도 운영 중이다. 문화시설과 유적지 아시가파트의 주요 관광지로는 역사 유적과 독립 이후 건설된 행정시설 및 예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니사의 옛 수도이며, 니사의 요새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수도 아시가파트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파게르 마을 근처에 위치한 고대 도시인 니사는 아르사케스 1세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파르티아, 왕의 묘지 등으로도 유명하다. 니사에서 출토된 대리석 조각품이나 은 및 석재 작품 일부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할크하키다시 기념단지는 투르크메닌들에게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으로 1881년 교크태폐 전투 희생자와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 및 1948년 아시가파트 지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다. 한편, 오구잔 대통령궁과 루에이트 궁전은 현재 대통령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오구잔 대통령궁은 공식 대통령 본부이며 루에이트 궁전은 공식 국가 행사나 포럼, 회의 및 취임식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카페트 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 하얀 밀박물관 등 아시가파트 내에는 다수의 박물관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인형곡장, 음악공연회관, 아트파크단지인 인스퍼레이션, 엘리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